. 박호산 아들 박준호 누구? 고등래퍼 출연한 실력발에퍼. 배우 박호산이 고등래퍼에 출연한 아들 박준호를 언급했다. 20일 방송된 kbs2 연예가 중계에서는 배우 박호산과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박호산은 둘째 아들 박준호에 대해 준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을 안가고 랩을 하겠다고 하더라며 등록금 대신에 작업실 하나만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고 밝혔다. 박호산이 언급한 아들 박준호는 지난 4월 종영한 무넷 고등래퍼에 출연한 실력발에퍼이다. 박준호는 센스있는 무대 매너와 실력으로 강력한 우승후보로 주목받았다. 또한 박준호는 방송 당시 2차 팀대항전에서 우디보 차일드와 콜라보 무대를 선보여 역대급 무대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박준호는 센스 proton에 우승후보로 주목을 건면 10 sex